아... 놀러가는데 짐 싸기가 너무 힘들어. 뭐 없을까? 아! 그게 있었지? 모노폴리 여행용 파우치 상의, 하의 등 옷을 넣을 수 있는 큰 파우치예요. 앞쪽은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 통풍도 잘 된답니다. 맨투맨 4개 정도가 들어가니 여름 옷은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. 멀티 파우치는 여자분들에게 딱이에요. 온갖 화장품을 한 번 해결할 수 있답니다. 신발을 따로 챙겨 넣을 수 있는 파우치예요. 따로 신을 운동화 한 켤 내도 여기 딱 넣어서 갈 수 있답니다. 작은 파우치는 배터리 충전기와 이어폰 등을 넣으니 딱 완성맞춤이에요. 짠! 엉망진창이던 캐리어가 모노폴리 파우치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답니다. 여행가서 옷 꺼내기도 간편하고 여름으로도 최고죠? 저는 이제 그럼 여행하러 고!